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해오던 코로나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는 소식에 어제 중국 증시가 반등했는데 동시에 중국 경제가 앞으로 좀 살아날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꼭 그런 건 아니다. 요즘 글로벌 경기가 중국 살아난다고 좋아질 게 아니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좀 먼저 짚어보겠고요. 정부가 은행권의 자금 조달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은행끼리 은행채 거래하는 걸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은행들끼리 서로 품앗이를 하게 한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허용한다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산 원유가격은 배럴당 70달러선인데 서방국가들이 이걸 담합을 해서 배럴당 60달러선에서만 사겠다 하는 건데요.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도 함께 나옵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손에 잡힌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눈이 내리고 있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눈뿐만 아니라 경제 뉴스도 소뻑하게 쌓여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골라서 정리해보겠습니다. mbc 양효걸 기자 나오셨고요. 서울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중요한 경제 뉴스들 정리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효걸 기자가 중국 소식 가져오셨는데 중국 증시가 좀 어제 올랐습니까? 네. 증시가 올랐고 중국이 사실 그동안 방역을 계속해서 고집을 해왔는데 이걸 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있었고 베이징과 상해, 청두 등 최소 10개 이상의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상점이나 쇼핑몰 운영도 이제 재개하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점 영업도 중단을 했었는데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 잇따르면서 중국 당국도 이거 풀어야겠구나 하면서 서둘러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까지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좀 풀겠다는 거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규제가 좀 풀릴 조짐을 보이니까 중국 내수가 살아날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홍콩 항생지수가 3.3% 오르는 등 중국 관련 주식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약세를 보였던 위안화도 석 달 만에 달러당 6위안을 회복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이번 조치들로 다시 중국 시장이 깨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좋은 쪽으로 경제가 흐르는 건가요? 네. 우리 또 수출품목의 거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리오프닝 과정을 좀 돌이켜보면 방역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외출도 많이 할 거 아니냐. 일단 화장품. 화장품. 옷도 좀 사고. 옷도 좀 사고. 여행. 면세 관련된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화장품 관련해서 LG 생활 건강이라든지 여행과 관련된 호텔, 신라, 하나투어든 관련 주가들이 5에서 6%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전체로 보면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팔아치우면서 오히려 0.62% 내린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또 미국 증시인데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도 1.4% 하락을 했고요. S&P500도 1.79. 그다음에 나스닥도 1.93%가 떨어진 채 마감됐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미국 주식은 많이 내렸네요. 원래는 중국 경제의 불안감이 세계 증시의 어떤 불안 요소였는데 중국이 좋아진다는데도 반등이 안 돼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전해드린 소식이지만 지난주에 나온 미국의 고용보고서 이 여파가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11월에 농업을 제외하고 미국의 일자리가 26만 3천 개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경기가 안 좋다더니 생각보다 일자리는 괜찮네. 그러면 금리를 천천히 올리지 않아도 경제가 버틸 수 있겠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장 초반에 서비스업 지표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를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의 공급 관리자 지수 PMI인데 이게 사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업의 구매 담당자분들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자재부장님들, 자재를 구매하는 분들 이분들한테 요즘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오냐, 재고는 어느 정도냐, 물건 잘 나가냐 이렇게 서베이 형식으로 조사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될 거다. 그다음에 50 미만이면 수축으로 보는데 56.5를 기록하면서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조업에서 겨우 물가를 잡았더니 서비스업으로 불똥이 옮겨붙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고 결국 또 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오히려 미 연준이 기초 체력이 좋다고 하면 내년에도 공격적으로 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내년 2월에 또 빅스텝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서비스업 PMI가 나왔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면 식당에 이 식당 매니저 좀 오라고 하세요 할 때 그 매니저. 네, 맞습니다. 그 매니저한테 요즘 손님 어떤지. 식재료 담당. 그런 걸 물어봤다는 거죠. 구매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요즘 좀 어떠냐, 물건 나가고 들어오고 재고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지표인데요. 좋다는 거고. 네,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조업 PMI는 좀 잡혔는데 서비스업 PMI가 높게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좀 경제가 좋은데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고요. 앞서 전해드린 중국의 방역 완화 소식은 내수가 살아나면서 중국 경제가 회복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해석도 가능한데 시장은 사실은 내수 시장이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자재의 블랙홀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내수가 살아나면 수요가 늘면서 지금 가까스로 잡히고 있던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치솟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사실 이래저래 호재인데 악재가 되기도 하고 악재인데 또 호재로 해석되는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걱정이군요. 그러니까. 비 오면 운동화 장수 걱정. 햇빛 나면 우산 장수 걱정.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랐는데 떨어질 수도 있겠네 하면서 또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 거네요. 경기가 좋다고 나오면 그럼 물가가 오르잖아 하고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다고 나오면 그거 봐 경기가 안 좋잖아 하고 떨어지고. 그런데 과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어제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도 애플도 0.8%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아이폰에 이어서 아이패드도 일부 물량을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CNBC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출렁이었는데 사실 애플이 지난 9월에 출시한 신형 아이폰 14도 인도에서 생산 중입니다. 그래서 탈 중국의 속도가 붙고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어제 오보로 좀 밝혀지긴 했지만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의 12월 생산량을 축소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6.37% 급락했거든요. 당연히 바로 보도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안은 영어로 쇼어라고 부르는데 자국 공장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해외로 나가는 건 오프 쇼어링이라고 하고요. 다시 또 다시 돌아오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들의 공장을 짓는 친구들한테만 짓는 프렌드 쇼어링 현상이 훨씬 강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방역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수 관련주 위주로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다시 되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중국 정부는 못 믿겠다. 방역 정책이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게다가 중국의 부족한 의료체계, 게다가 지금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또 다시 봉쇄가 강도가 좀 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방역이 좀 풀리더라도 소비자 여행 이런 것만 좀 풀릴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풀리는 거에 따라서 또 물가 올라가는 거 걱정이 오히려 좀 더 크고 중국에서는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안 만든다는 뜻이네요. 인도로 넘어가서 만들면 만들었지. 이제 한 번 중국 공장 봉쇄같이 한 번 뒤었더니 그 다음에 아예 공장을 옮기는 생산지로 옮기는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 대신 인도랑 좀 친해져야 되나 봐요.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하고 좀 더 친해져야지. 그동안에는 중국하고 조금 덜 만나고. 그런데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이 인도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한일이라든지 대만 이쪽으로 방어선을 치고 있는 거고 북중로가 또 한 번 신냉전이 강해지고 있는데 경제도 그에 따라서 좀 공급망이 재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어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른가요? 나수지 기자님이 준비한 소식 들어보죠. 은행들이 대출해줘야 될 곳은 많은데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은행채 여기저기 발행하고 돈 끌어다녔죠 은행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이렇게 돈 끌어다니는 친구들만 많아? 하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게 문제였는데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은 모양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은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은행채를 전혀 발행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이 들어와야 대출도 나가는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돈이 나갈 곳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전한테 채권 찍지 말고 은행 대출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한전한테도 돈 많이 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이 돈은 빌려주라고 하고 돈 빌릴 방법은 묶어버리니까 이거는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겁게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은행채를 발행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시중에 푸는 게 아니라 은행끼리만 사고파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은행이 은행한테 빌리라? 그러니까요. 시중에 돈 빌려다니면 금리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으로는 나오지 말고 조금 여력이 있는 은행이 다른 은행한테 돈 빌려줘라. 채권을 발행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여력 있는 은행이 좀 있답니까? 네. 그나마 은행들 중에서는 돈이 더 있는 것 있고 덜 있는 곳이 있을 테니까 돈이 더 있는 곳이 덜 있는 곳에 잠깐 돈 빌려주면 약간 숨통이 트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돈이 말라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이렇게 우리끼리 은행끼리 사모로 발행한 은행채 요것도 한국은행의 적격담보증권 대상으로 넣어주면 좀 더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격담보증권. 느낌으로 봐서는 담보로 받아주기에 적격이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네. 딱. 그런 걸로 봐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이 채권을 담보로 맡기면 돈을 빌려주는데요. 그런데 이때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적격담보증권은 정말 안전한 것들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 아니면 정부가 발행한 채권들로만 담보를 맡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은행채가 자꾸 채권시장에 돌아다녀서 다른 채권들이 안 팔리니까 한국은행이 이미 10월달부터 그럼 은행채도 우리한테 담보로 맡기면 돈 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다른 데 가서 돈 꾸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은행채 맡겨서 한은에서 돈 빌릴 테니까요. 그런데 이때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받은 게 이 채권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갈 수 있게 공모로 발행한 은행채만 적격담보증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끼리 아름아름 3호로 발행한 은행채는 한국은행에 갖다 줘도 돈 안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앞으로는 3호로 발행한 은행채도 좀 담보로 인정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끼리 서로 채권을 발행해서 주고받고 이거를 다시 한국은행에 맡겨서 돈을 빌릴 수 있으니 은행들 숨통이 좀 트이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채라고 하는 게 은행들 입장에서는 종이에다가 은행채라고 쓰면 그게 은행채잖아요. 은행이 발행하는 거니까. 저야 함부로 은행채를 발행할 수 없지만 은행이 아니니까. 은행들은 돈 필요하면 은행채라고 쓰면 되는 건데 그걸 한국은행에 갖다 주면 돈을 달라는 말은 그냥 시중에 돈 모자라서 이러는 거니까 한국은행이 돈 좀 푸시죠.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돌려서 돌려서 한 거네요. 네. 그런 거죠. 돈이 그만큼 없다라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말라서 그런 걸 은행들도 없어서 돈 구하러 다니고 있는 걸 그렇다 보니 금리 올라가는 걸 그게 싫다고 우리 보급 돈 빌려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한국은행이 푸세요. 라는 얘기. 네. 다른 데서 돈 구할 거는 또 다 막아버렸으니까요. 그 얘기를 점잖게 하면 한국은행의 담보가 받아주는 리스트에 은행채를 적격 담보 증권으로 만들어달라. 네. 특히 3호도 넣어달라.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걸 잘 안 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은행끼리 3호로 주고받는 건 처음인데요. 그동안은 굳이 은행들이 3호로 채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3호로 돈 빌리는 곳들은 공모로 안 될 때 여러 사람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봤자 돈이 안 모일 것 같거나 정말 자금 사정이 급해서 비싼 이자를 좀 쳐주더라도 얼른 채권 발행해야 되는 곳들이 3호로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주요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높으니까 공모로 우리 채권 사갈 사람 이렇게 물어봐도 여기저기서 다 사갑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파는 건 공모. 그냥 몇 사람에게 파는 건 3호. 그런데 공모로 해도 다 팔리니까 굳이 몇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안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예 3호 방식으로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규 자체가 없는 은행들도 있거든요. 게다가 또 은행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은행들끼리 채권을 찍으면 이거 다 마판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은행채 발행금리는 결국 돌고 돌아서 대출금리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은행들이 서로 합의해서 은행채 금리를 정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은행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대출금리를 좀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은행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냥 다른 3호 채권 발행할 때처럼 증권사 통해서 금리 정하고 과도하게만 사전 조율 안 하면 문제될 거 없다라고 안심을 시켜놓기는 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은행들끼리 서로 채권 사주면서 품앗이 하는 거는 전례가 없는 일인데 그만큼 은행들 안에 좀 자금이 전례 없이 말라붙은 상황이다 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면서 돈 조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원유 상한제를 시작했다는데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단 러시아 원유는 러시아가 상한제를 하든 말든 러시아 맘이지 왜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러시아 원유를 상한제를 하느냐 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배럴당 60달러 아래로만 거래가 가능하게끔 서방 국가들이 규제를 한다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보험회사들이 해상보험 가입을 안 해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유를 운반하는 배들 있잖아요. 그 배들은 해상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발이 되죠? 그렇죠.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원유를 운반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배 비싸거든요. 배값도 보상해야 되고 바다에 원유가 쏟아지면 피해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 피해 본 걸 선박회사 돈으로 갚으려고 하면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선박회사들이 배 띄우기 전에 어지간하면 보험 가입하고 운반을 하거든요. 마치 보험 가입 안 하고 원유를 운송하는 건 안전장치 없이 번지점프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장치 없이 번지점프하면 그건 반드시 죽는데. 거의 그 정도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비싼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보험료가 얼마인지 어제 정확하게 자료를 못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반대로 규모가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보험사도 사실 별로 없어요. 돈이 아주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자산규모가 큰 유럽이나 미국계 보험사나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런 원유를 나르는 배처럼 특수한 해상보험인 경우는 유럽계가 지금 독점한다고 해도 과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럽 보험회사들이 선주들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하신다고요? 그러면 구매 영수증 가져와 보세요. 어디 보자. 배럴랑 60달러보다 싸게 사셨군요. 그럼 저희가 보험 가입시켜드리죠.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주고 60달러가 넘었네요. 요즘 분위기 모르십니까? 그럼 저는 보험 가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배는 보험 없이 원유를 나르거나 아니면 못 나르게 되는데 보통은 못 나르게 되는 쪽으로 규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규제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파트 시장하고 똑같네요. 아파트도 분양 보증해주는 우리나라 공기관에서 알겠으니까 여기 일단 분양가 얼마 받을 건지 갖고 와 보세요. 한 후에 너무 높다 싶으면 눈치 없이 다시 한번 만들어 와봐요. 이런다는 거잖아요. 분양가 상환자랑 원유가 상환자가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아파트야 1, 2년 있다 사도 되니까 그런다 치지만 원유는 없으면 당장 하루가 안 돌아가는데 아쉬운 게 사가는 쪽 아닙니까? 사가는 쪽이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원유 금수 조치를 아예 내렸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가격도 딱 60달러 선으로 규제를 했잖아요. 지금 다른 원유 가격이 70달러, 8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너무 낮추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선으로 맞춘 건데 실효성이 좀 없을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요. 일단 러시아가 그냥 국가 단위 보험사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국영 보험사 하나 다 차린 다음에 우리 거 날라 줄 사람 우리가 보험 가입시켜 드릴게요. 손드세요 하면 선박회사들 입장에서는 들어준다는데 왜 돈 벌 기회를 날리지? 라고 하면서 올 겁니다. 굳이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자체 해상 운송 보험까지 막으려면 서방국가들이 2차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인도하고 중국이 계속 러시아 원유 사고 있는데 가격 상한지 동참 안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두바이유나 WTI 같은 다른 원유 가격이 최근에 조금 올라와서 배럴당 80달러 선인데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상한이 60달러니까 러시아가 중국하고 인도한테 70달러에만 팔아도 서로 이득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지금 그림자 선단이라는 걸 꾸렸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림자 선단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해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가 해적선 선단을 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해상 보험에 가입을 안 하고 움직이는 배들이에요. 아까 제가 러시아 원유 너무 비싸게 사가서 서방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안 시켜준 그렇게 규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배들은 해상 보험에 가입을 안 해요.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1번 사고 났을 때 배값이 비싸서 가입을 하는 건데 이런 배들은 아주 오래된 중고 유조선을 가지고 원유를 운송을 합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싼 배니까 그냥 버립니다. 그래도 기름 유출된 피해는 있을 텐데 그 피해가 있죠. 그래서 가입을 또 하는 건데 그 배가 누구의 배인지를 모르게 위장을 합니다. 이 배들은 선박명을 페인트로 싹 지우고 지붕 구조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선박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놨습니다. 사고 나면 그냥 도망가고 털어라.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 보험에 가입을 안 하죠. 이런 배들이 그동안에는 주로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원유 운송하는 데 계속 쓰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러시아가 이 배들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포배네. 대포배. 대포들과 같은. 네. 보도상으로는 지금 100척 정도 모았다고 하거든요. 이 배들이 얼마만큼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방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가 판가름이 날 건데 만약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러시아의 규제 피하기 시도를 서방 국가들이 다 해결한다. 다 막는다. 그럼 러시아는 원유 감산으로 아마 맞설 겁니다. 그러면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르겠죠. 공급이 주니까요. 대신에 러시아도 자기네 주 수입을 포기하는 건데 그때부터는 서방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제사에 깎아먹기 경쟁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에서 우린 또 힘들 거고요. 어렵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일단은 시도가 됐다. 그렇습니다. 석유값 잡을 시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리러 오지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저희는 역사에 탐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